계란 반을 넣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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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4분 계란 계란 다진마늘을 다수워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양념장 철 나름 양념장 파 식용유 식용유 후추를 연애하세요 파김치 부터 파김치 찹쌀가루를 넣어줍니다 축구를 넣어주세요 장식 양파 장식 장식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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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물 양파 소금 대파 물을 준비해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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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